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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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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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뼈가 없어요 나는 뼈가지만 나는 뼈가를 올린다 나는 뼈가를 올리는 편 나는 뼈가가 다 같은 음료 나는 뼈가의 뼈가 나는 뼈가 나는 뼈가가 나는 뼈가 나는 뼈가 나는 뼈가 나는 뼈가 일단 소스와 조금 더 표정 오징어 마지막으로 새우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엄청 먹으니까 뱃뱃뱃뱃뱃 아이는 어떤거같은 것 같아요 상큼해 대부분의 고추장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좀 더 고추장 고추장 잘 먹으면 더 고추장 근데 진짜 고추장 이잉 너무 고추장 물이 좀 쪄서 먹으면 그냥.. 식감이 좋아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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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너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뭐하는 거 같다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있어 밥 먹으면 안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더라구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